신흥모관학교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있죠 영화 암살 이정재 씨가 나오는 영화 암살의 배경이 바로 이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죠 선생님을 좋아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없던 걸로 아세요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김구 선생님 나가니까 김구가 나를 의심한다 선생님 정말 이정재 씨 영화 안 본 게 없어요 뭐 최근 오징어 게임에서부터 사람이 죽어 간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거라든가 관상 하니까 또 헌데 관상가 양반 생각해보니 형 이상하구만 나는 이미 재수를 했는데 또 재수를 할 상이라니 재수를 하기 전에 공부를 했어야 옳은 것이지 그럼 또 거기서 송강호 씨 파내십쇼 내 눈가를 파내십쇼 됐다 내 눈가를 파서 뭐 어우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심취해 가지고 상일무장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찍게 되는데 이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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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재? 삼국시대할 때 안 봐 그리고 여기는 잣꼭